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합 형제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합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합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합 장노들과 미디안 장노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르되. 모합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국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합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냄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버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합국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낙위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낙위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낙위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낙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해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낙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낙위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낙위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낙위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낙위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낙위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낙위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낙위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낙위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낙위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합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솟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하라의 산당에 오르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왁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래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숫송아지와 순냥을 드렸나이다. 여왁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하베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해서 모하베왕이 동촉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지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왁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지지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여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여왁을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하니라. 여왁께서 발람에게 이마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 즉 발람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와 보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아 갔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다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 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파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들이니라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홀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설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굴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힘이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구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애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구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갠족속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oria